0967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JW홀딩스입니다. JW홀딩스의 테마는 지주사의, 가, 있습니다. JW홀딩스, 은, 는 2007년 JW중외제약의 투자사업부문과 해외사업부문 등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지주회사임. 2. 의약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부동산임대, 브랜드 및 지적재산권 라이선스업, 투자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함 국내외의 JW중외제약, JW생명과학, JW헬스케어 필러핀즈 등 1,521개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함 JW홀딩스의 주요 상품으로는 프리베넴, 영양소액, 이트라코나졸, 메로페네미이슨, 기업개요대시지주사업, 의약품 도소매업 및 투자경영자문 등을 목적으로 2007년 7월 JW중외제약, 주,으로부터 투자사업부문과 해외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음 대시 주요 자회사로는 JW중외제약, 주, JW신약, 주, JWmedical, 주, 등이 있으며 이에 의약품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대시 JW중외제약, 주, 은 소액제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JW신약, 주, 은 탈모치료제 라인업 강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 확대 중 재무 대시 주요 자회사인 JW중외제약의 일반 소액 및 영양소액, 리바로의 판매 증가에도 의료장비 부문의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수준의 정체 대시 고마진 제품군 확대 등 원가구조 개선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종속기업 처분이익 제거 및 법인세비용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은 소폭 상승에 그침 대시 JW중외제약의 에트세터러 수요 확대 및 수액제 수출 성장, JW신약의 악템나주 커비드-19 치료제 사용 승인 등 의약품을 중심으로 외형 신장 전망.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JW홀딩스의 시가총액은 2,205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JW홀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59위입니다. JW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7,444,706주입니다. JW홀딩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JW홀딩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6.5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86.9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56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2.5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2.55배, 1,22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7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0번지억원, 373억원, 68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79억원, 34억원, 44억원입니다. JW홀딩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49번지 64%이고 유보율은 225.94%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7.8이 더하기 0.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7.81이며 전일 대비해서 9.6이 더하기 1.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W홀딩스의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1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3135원보다 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3195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JW홀딩스의 총가는 3130원이며 주가가 JW홀딩스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JW홀딩스의 총가는 3130원이며 주가가 JW홀딩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1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JW홀딩스는 거래량 14742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6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4438주 한국증권에서 3815주 JP모간에서 21804주 키움증권에서 188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801훈내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5456주 한국증권에서 27203주 유진증권에서 1500도주 메리츠에서 1333주 미래의세증권에서 106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7233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66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주사 관련주 JW홀딩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지주사 완료